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요 LG 트윈스의 응원단상입니다. 옆에 계신 분 누군지 궁금하시죠? 자 LG 트윈스의 응원단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LG 트윈스의...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트윈스의...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네 이번 올 시즌부터 2015 시즌부터 LG 트윈스의 우승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해야 된 응원단장 최둥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. 자 올 시즌 LG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홈팬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는 LG잖아요.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. 부담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고민이죠. 네 제가 어제 일을 하면서 보는데 LG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고 신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LG 트윈스의 응원 동작을 하나 배워보고 싶은데 뭐 하나 배워볼 수 있는 재밌는 동작이 있을까요? 어 재경씨한테 어울릴만한 건 귀여운 걸로 하나 가실까요? 콜 가보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우 별말씀이죠. 네 올 시즌도 LG 트윈스 팬들을 위해서 힘 내주실 거죠? 아 물론이죠. 힘내야죠.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아우 좋은 응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